앙구독띠, 앙따봉띠 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살려주세요 죽어라 죽어라 이거 어디야 난 여기 왕 개빵 뭐하냐 지금 북극곰이나 때려요 살려주세요 링곰님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안해달라고 아아아아아아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했다 그만해 어떻게 없애 이거 없애세요 그냥 여기 어디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삼십골 안깨워 여보세요 여보세요 깨워 당신은 누구세요 링곰 링곰 그 북극곰을 이렇게 소환해놓고 링곰 왕행세한 왕행세한겁니까 사실 내가 두드려 맞아 야 너도 두드려 맞아 맞아야지 다 없애지 말고 어 아 진짜 재미가 없어 너무 재밌어 인정 왜 말을 안하지 아 야 이거 아주 긴급상황이다 긴급상황 말 못하는 상황이야 아니 영상 찍었으면 말을 하고 멘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지금 말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화로 해 오케이 수화 몸 그거는 몸 채화 아니니 몸으로 하는 어쨌든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멜리가 또 졌음으로 멜리가 이렇게 포켓몬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방금 처음에 컨셉 잡듯이 링검으로 하였는데 저는 비슷하지 않고 재미도 없었어요 정말 누구 아이던지 모르겠어요 아유 채화해 채화 아니 아니 이건 네 그럼 좀 시작 오늘은 내가 바람 오늘은 내가 바람색이 되니 말을 못해 아 진짜 야 아 아 소리내세요 아 소리내세요 아 아 아 아 계속 계속 아 아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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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말하세요 아셨죠 아 근데 성대모사 여기 성대모사 너 승대 또 뜬금없이 성대모사입니까 해보세요 어 나 그거 뭐냐 전쟁이 뭐냐 어 아무튼 어디 전쟁이냐 전쟁이 났을 때 시작 목표 목표 100m 헬리콧터 헬리콧터 하리콧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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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방금은 아 마지막에 솔직히 입술소리였어 하리콧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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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엄청 세게 했어 어? 엄청 세게 했다고 소리를 하하하하핳 아아 아 왜 나 왜 이렇게 태어나 아.. 소모님도 안했네 오케이 계속 가세요 아시겠죠? 링고님 아아 집에 무슨 일이에요 지금 뭔데 말을 못해요 전쟁 전쟁이요 또 또 부부싸움이에요 세계 2차 전쟁 아하하하하 아이 근데 멜리 항상 똥아가 하고 맨날 둘이 화 아 진짜 왜 이러냐 맨날 부모님들끼리 화나있어 왜 안해 니 안자 하면서 멜리도 그래요 근데 멜리도 맨날 항상 화난 톤이야 그쵸? 그쵸? 아이 좀 말을 하네 아아 맨날 화난 톤이면서 서로 근데 원래 그런 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완전 싸우는 것처럼 보온 comet 싸우는게 아니래요 누구? 너 너 너 너 너네 부모님 난 왜? 너도 약간 엄마 아빠랑 대화할 때 화난 톤이잖아 아닌데? 아니야 화난 톤이야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야 화난 톤이라니까 들어왔는데 아닌데요 아니 아닌데요 아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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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아아방ی 아ㅏㅜㅜㅜㅜㅜㅜㅜㅜ 아 아이 싯그러워 아이짠 아니backs i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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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들었을 땐 그렇다고 여보세요? 그거 시킬 해야죠? 뚱이 나니까요 구같지 그제имости 뭐지 조용히 아psy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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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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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여기는 그냥 뚫뚫뚫고 가겠습니다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 누운지 아니 하핰 아아아아아아 아으 흐흐흫 아 떨어졌어 다짜고자 전화 걸어놓고 내 누운지 아니 흥흫흫흫흫흫흫흫흫흫 아 왜 여기서 뛰어나 아 진짜 아우 깨무스네 이제 이게 완전 그거네 뭐냐 쓰드마를 쓰드마를 뭐하는 상관이죠? 아! 아 뭐해 나! 포켓몬 밀어서 갑자기 포켓몬 태어났는데 뭔 소리야 포켓몬 나오지도 않구만 포켓몬 나오네 포켓몬 안나오거든? 포켓몬 안나오는 설정했거든? 아니 포켓몬 나온다니까? 안나온다니까? 나와 나한테 안나왔다니까 근데 그는 그는 보이지도 않는 포켓몬을 봅니다 오케이 어 여기 럭키럭 가면 안 캤어요 다해 돌아오세요 아냐 캤는데 안 캤는데 안 캤는데 안 캤는데 캤는데 안 캤지구나 아 알았어 금방 갈게 돌아와 여기 갈게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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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있네? 근데 우리도 아직도 여기니 아무튼 티피하지 말고 여기 뛰어와야 돼 아아아아 아 뭐라고? 아 뭐라는거야 시끄러워 하지마 시끄러워 시끄러워 왜 아직 여기야 응 아직 여기야 그거는 너가 게을러서 그런거 아닐까 인종 인종 식인종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네 다행히 진행합니다 밸리가 뭐 이상한거 소환해가지고 나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내가 이길거 같아 왜냐면 거의 다 왔어 뭐야 왜 아 아 뭐야 어디야 나 나 집 피씨방곡 헤헤헤헤헤헤 정산 집이 한 일주일 넘게 들은거 같아 피씨 방곡 아 왜 재밌잖아 아니야 어 뭐야 나 고깡 어디였어 재미없어 아니 재미있게 하고 지금 고깡이 없어 재미없냐고 아아 저 지금 매우 화나인 상태에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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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때문에 그러죠? 난 몰라요 난 몰라 당신 때문에 그래요 에 너무 못생겨가지고 화가 납니다 에 에 에? 말도 안내 소리가 안했고 야 너는 너무 못생겼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 근데 언제 와? 아 아 나 치피해봐 응 뭐지? 뭐하고 있었어? 나 치피해봐 나 치피해봐 뭐하고 있었어? 너 안보여 어 안보이는데? 응 안보이지? 쩔지? 아니 보이게 다녀야지 지금 안보이면 어떻게 해 아 빨리 보이게 하세요 네 어쨌든 오늘 레이트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하하하하 투명화 포션을 누가 던졌는데 이렇게 됐어 아 누가 누가 던졌는데 니가 던진거 아니야? 꺼내서? 아니야 멍치지마 니가 던졌지 투명포션 어딨어? 아 니가 꺼내서 꺼내서 던진거 아냐 아 나 그런사람 보니니 하하하하 그런 곰으로 봅니다 아 오케이 그럼 뭐 엄청 날아다니네 그러면은 이제 피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에 자리자리로 가세요 아 잠시만요 아니 피피준비부터 해야죠 피피하지도 않고 아 아 그러네 어 그러네 내가 왜 진다 생각했지? 아 진짜 핵멍청해 진짜 아우 극혐 아우 아우 오케이 됐냐 준비 됐냐 오케이 준비 이 이렇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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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레디 빨리 와 아 와 갔어 뭔지가 현재 했는데 준비하고 있잖아 야 시작 여 him 아 양심거 신속 뺏는데 입니다 아 진짜 아니 뭔 fixed 죽어서 신속 뺀건서 오케이 얘가 맛있다.. 따아!!!! 짜아아아아아- 쭉빵! 쭉.. 진짜 빵 진짜 빵 진짜 쭉빵 오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 이 자식 어? 이 자식이 설마해서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저 저걸로 때리냐면은 무기가 튕길 줄 알고 팅글 것 같아서 안 쓰고 있던데 한번 써봤는데 팅겼네요 네에에에에있게 방금! 방금! 팅겨서 오이 무기는 사용 안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지 나 왜 이렇게 물로 갖고있지? 오케이 하나!!! Credsin 이 자식이야 revelation 어이 ... ,... 난 무기를 못써! 아이 운 불건 빵한거 아니에요? axis 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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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흣 쭉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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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와 이 녀석이 도망지마 도망지 말라고 내 김치 맛을 봐라 김치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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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만 좀 아 오지만 싸워야지 공탕 김치공탕 김치곰탕 김치곰탕 아 뭐 안돼 안돼 아아아아아아아 의사 아 의사 아 제가 만들기 있게 없어유 에 시작하고 만들었더니 아니 그러니까 만들기 있게 없냐구요 아 동의 동의 아니 아 안돼 네 어쨌든 그래도 pp 제가 졌으니까 잘 자러 갑시다 이게 오케이 그 뽑은색 하나 둘 셋 쩌로룡 와우 아 근데 졌지 아 안돼 마이네트 72개야 오케이 0짜리 하나 구라간에 다 90 있네 아니구나 아 50짜리야 아 오케이 마이네트 10짜리 양호 악양호띠 아 80짜리야 아 20 양호띠 아 50짜리야 80짜리야 50짜리야 망했다 이거 이거 뭐지 하지만 그래도 저번에도 제가 빨간색에서 뽑았지만 이겼거든요 마이네트 내꺼야 가져와 마이네트 가져와 아 그러니까네 오케이 오케이 와 오 맞아 여기 이기면 여기 이기면 여기 이기면 다이아블럭 아 여기서 다이아블럭 마지막에 다이아블럭나면 다이아블럭 하나 더 더었거든요 나이소 오케이 하나 더 뽑을도록 할게요 옛날부터 규칙이 있었어요 오케이 왜 줄게요 자요 아 왜 비가 오는지 알지 왜 아 암튼 콕깽이도 내놔 아 왜 비가 오는거야 콕깽이 줄게 왜 비가 오는거야 원래 죽는 날엔 비 오잖아 뭔소리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준비 아 아 이제 준비된 이제 행운도 조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네 그러면은 이제 행운도 조절이 다 끝났고 이제 그러면은 포켓몰로 럭키볼 럭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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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누가 내꺼냐 마스터블 장난하는지 하나만 빼올구만 오케이 그럼 계속 캐게요 셀거 나이스 처음부터 봄한다 봄 봄한다 매가지나 엄청 좋죠 뭐야 이게 전소린가 잠시만 오 전소리구나 와우 아주 좋아요 누구지 처음보는데 뭐 처음봐도 이름 이름 보고 다 알면 되니까 어 어 뭐야 누구지 0짜리인데 0짜리인데 계속 나오네 어허허허 아 아 와 와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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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역시 역시 뭐야 정말 꼬나오야 나 지금 셀거니랑 어 아니 그냥 겁나 많이 나왔어 좋은거 레시라무 난 지금 바빠 뭐 만들려는거죠 틀을 잡아요 틀 틀을 잡는다고 이제 하도 이제 틀을 잡네 이제 오케이 아 오 나이스 괜찮네 계속 나오는데 0짜리인데 0짜리 100짜리 아니지 오 우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르세우스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와아아아 0짜리인데 지금 0짜리인데 100짜리처럼 나오는거 알아 о 오 뭐지 얘는 누구지 사마귀? 사마귀 같은거다 오케이 그럼 하면 되죠 아 뭐야! 아 뭐야! 이게 깜짝아! 오케이! 아 지금 0짜리 키고 있는데 100짜리 키는거 같아요! 0짜리를 100처럼! 안녕! 고라파덕! 하지만 여기까지인가요! 오! 짚산호동이다! 나이스! 와! 짚산호동! 오케! 나이스! 여보세요! 오! 오케이 좋은데? 어? 어? 바쁘다 조용해봐 어떻게 바로 이렇게 만들었죠? 곡괭이에요? 어? 곡괭이에요 럭키블럭 곡괭이 포켓블럭 곡괭이? 알지 오죠 그냥? 오지죠? 무슨 뿅하고 바로 만든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아니야 오케오케 대박이네 그럼 나도 좀 캐어도 돼? 만단지왕이야 어 근데 대박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대? 오오 내가 만들었지 아이 진짜 오케이 어 대박 어 근데 껄리기 진짜 똑같은데 곡괭이랑? 야 그 캘거에요? 캐기 아까울 것 같은데 그냥 두세요 근데 럭키블럭 어떻게 아하 캐지마 그냥 캐하 아 캐캐캐 캐와 캐와 오오 만든거 와아아아 철구야 철구? 아하하 아하핳 아 근데 이름이 철구 철구야 맞나? 아 무슨 아 야 근데 맞아 아하핳 조용히 안해? 오케 아 아깝다 아아 켰는데에 아아 어 어 어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 어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 어 어어 흐어억 오케이 난 계속 할게 나도 난 이미 전설불량 다 뽑은거 뽑은거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일반 포켓몬도 한 마리 뽑았고 일단은 근데 전설불로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뭐 백자리 없어도 될듯 어 진짜로 난 백자리 저 다 섞여거든요 잘 나와가지고 광물 오케이 아아 아 뭐야 이거 안나와 아~~~뭐야 넷 안보이는거죠 가 누구야 누구야 몰아 asylum 롤모 누구지 저게 저게 누구였지? 제크롬우 와우 아 나 100짜리인데 뭐야 나는 왜이래 안되겠어 오랜만에 여기서 캐봐야되겠어 나이스아 뭐야 얘 저번에도 봤죠 여기서 캐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은 뽑을만큼 뽑은데 아 뭐야 맨 마인딩 와 나이스아 나 지금 한 8마리 있는거같은데 난 왜 안나오냐 뭐냐가 얘네 처음보는데 아 뭐야 오케이 이제 마이너스 캐도록 할게 마이너스는 뭐 강물 나오길 바래야죠 플러스 28짜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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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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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어 이제 포켓몬 골라서 이제 포켓몬 배틀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에.. 에헤 네 그러면은 포켓몬 배틀 다 준비했고요 아이콘 다 짜고 떼지 마세요 아 인..아 인중 냄새 아 치워 아 때리마 때리마 하하하 네 그래서 포켓몬 배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전설 뭐 제한 저번에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양심상 일반 포켓몬 하나 해놨고요 이번에도 나 또 지면 진짜 젊는다 마크 하하하 그거 그거 하면서 하면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죠 멜리랑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하면 마크 판다가 젊는다 그 소리가 엄청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어 오늘은 어쩔지 그럼 하나 둘 셋 어 이 자식 와 보호법인거 봐 아냐아냐아냐아 오 철구야 사사 근데 얘 철구야 아냐 얘 철구야 맞는데 잠잠 내 이름 잘 모르는데 탈구야 괴성지르기 공격 아 철화구야 철화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철화구야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일단은 이렇게 씨를 뿌리고요 좋아요 아 씨뿌렸어요? 짜세 오케 뭐 짜세 아 지금 내가 너무 불리해 싸웠는데 하지만 기모띠 하하 안 기모띠 안되자 철쩍 와 어떻게 저기 아아 기모띠 흠 철쩍 철쩍 계핏 아 기모띠 아기 아 이렇게 죽네 아하 좋아요 한 번 더 줄게 그냥 응 안돼 어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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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eaching 넝그로믄 나쁘자싱 오아 재크로믄는 어어..히에 안녕 그 뭐냐 형제? 형제는 아닌데 모르겠어 친한애들 관계가 관계 לפ Ohh 아까운 관계 Another 와! 나도 빠해!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진다! 빠이! 안 돼! 안 돼! 오케이! 방어력 좋죠! 아르세우스 역시야! 그래! 짜세! 좋아! 뭐야? 이 자식 벌레 자식 벌레 아닌데? 벌레 맞아? 아니야! 격투! 격투인데? 안녕! 안녕! 얘가 죽으면 내가 자살한 얘 한방에 주는다! 아르세우스 아냐아냐 아냐아냐 이거 한방 맞아볼텐가? 어! 맞아봐! 오! 왜 안주어! 한방에! 해방에서 특별하지 오! 격투인데 하지만 안 돼 아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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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아니지! 좀 남아있어 아직 어! 효과가 없어! 어! 이거 뭐지? 어 뭐야! 미래보기 어 맞아! 나 리코버있지! 어? 어! 뭐지? 뭐지? 악인! 어! 미련한 미련한 곰캔기가! 笗이엇 hel 포켓몬 트레인을 할 수 있게 했어. 으악! 악! хорош! 안녕!!! 도 여러분들 오늘 포켓몬 럭게몰 레이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아디오 아디오 벙글레 파스타 벙글레 파스타 맛없어 바보 벙글레 파스타 벙글레 파스타 벙글레 파스타 어